쫄리면 빠져 한 명씩 번갈아가며 공격자가 됩니다 공격계가 6개는 진짜 질이고 6개는 가짜 질이에요 아 이거 자르는구나 줄을 끊었는데 터진 풍선이 없을 경우 2배로 들여요 2배야 단 본인껏에 찍으면 2배로 만큼의 2배를 잃게 됩니다 그게 좀 크다 피한다는 걸 미리 얘기하면 공격자의 베킹 개킹만 피하시면 되지만 잘못 피하시면 해당 런로 종료됩니다 자 그럼 하표장님이 3명씩 상황을 좀 봐야겠네 자 전체적으로 뒤로 좀 제가 알아서 짜도록 할게요 하나 자르시면 돼요 단순하네 좋다 기계처럼 얘기했어 아무것도 안 터져도 5개 하세요 5개 5개 하세요 5개 8번짜리 계신데 피하실 분 계세요? 지금 뭐 피하실 분 계신가요? 8번이 어디야? 8번이 어디야? 광수적으로 터지자 광수적으로 터지자 우와 어떻게 해냈지? 처음에 터지고 공사를 터트렸다 그런데 터트렸어 2, 4, 4, 8 2, 4, 8 가지 좀 터주세요 일단 11번 갑니다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오케이 가자 오빠도 터질 것 같아 장치 넣고 터졌으면 좋겠다 잘했어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거 왜 풍년 게임이야 야 팀에 넣어서 팀에 넣었다 야 가야지 나도 10개 가야지 10개 가야지 이거 지금 되게 타이트하거든? 일부러 타이트하게 해놨나? 아 역시 종국 1번이요? 1번이요 잠깐만 저 피하겠습니다 구역 잘 봤어 자 가요? 광수형과 터진 대박이다 광수형 막혔다 아 10개 차가 김종국 씩 10개 획득 아까 범고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오빠한테 막 터져 이제 다 터지지 뭐 자 누가 잘 피하느냐 그렇지 못 피하지 못 피하지 아 이제 막 이쪽저저저 다 터질 거야 아 그치? 아 잘 피하느랄 텐데 아 아 니가 어떻게 알았나 야 아 형님 아 아 보낸다 보낸다 2등 아 맞아 2번 2번 터진다 2번 터진다 2번 터진다 안 빠져 두 배만 참길게요 야 이번에 2번 빨간 건 뽑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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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깡통 참꾸나 벌써 자 카라멜 다 하면 저기 눈바닥에 그냥 가 나가는 거예요 오빠 같은데 카라멜 없어도 집에 가요? 오늘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아저씨야 형 지지 원래 형 형 우리랑 다 썼잖아 지금 지금 우리 다 다섯 개입니다 해금가면 갑자기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아 해금가면 20개 줘요 손바 한번 걸어야지 해금같은 느낌으로 그쵸 약간 네 어려운 회원들 아니 잠깐만 아 그런 말이 그럼 지금 우리 왜 그러냐 저 세 개 지났단 말이야 아 20개 제출하셨는데 10개 갖고 만족해서 가세요 아 날 속여? 20개 줘요 날 속여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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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작진 손님 형에서 속이지 말아요 저 올인 가겠습니다 김지방 못 땡겨요 21개 나 안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했잖아요 어 이거 이거 좀 아 근데 나 지금 약간 내 야 순간적으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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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가방을 이걸 훔쳐가려는 듯이 약간 이렇게 추격자님들 얘가 우리 격자를 보고 싶어요 격자 누워 계실 것 같은데 하의가 보여진 채요 되는 게 제작진한테 양수의 창기자 하하하하 본인이 벗은 것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나 너무 진짜 진짜 인생들 같아 나는 진짜 빨리 짜놓으세요 나 이거 딱 받아가지고 비 딱 갖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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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는 거잖아 오케이 어 지금 기업체에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 같은데 어? 왜왜왜 누가 잘못됐어? 뭔가 이상해